네 편지 한 통에 왔습니다 와 아스트로 데뷔 5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주년을 맞이하여 아스트로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함께 달려온 멤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5주년인 만큼 모든 질문에 다섯 글자로 대답해주세요 오자토크죠 한 명씩 오토뷰를 하는 동안에 다른 멤버들은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멤버들아 멤버들아 멤버들아는 반반이지 멤버님들? 엠지 멤버들아 왜 어때서? 멤버들 형 얘들아? 멤버들 형 얘들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로아 OOO 릴레이 6행시를 완성해주세요 우리 4주년 때 아로아 사랑에 루 하주 여욱 오직너 아니면 pro 이게 뭐야 닢고 어여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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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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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의했잖아. 내가 너 방금 말해. 처음에.. 오직.. 되게 새로운 거 방전한 것처럼. 괜찮은데? 오직.. 아.. 아이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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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5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. 하.. 로! 로키에서 라키가 됐는데요.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. 하하호호..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오! 오직.. 저에게는 로아 뿐이랍니다. 오 좋아. 아무리 해버렸는데.. 오직이죠? 직.. 어렵다. 직친.. 직친하자. 직접 보는 그날을 위해서 오..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립시다. 아.. 아.. 지금 얼마 안 돼? 그리고.. 아.. 너! 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. 오.. 오.. 괜찮은데. 오.. 높이지 않았어. 근데 한 번 더 가자. 대한민국의 집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에요 너! 너라면 앞에 거슴되겠다 라면 뭐한거야? 너라면이 뭐야 너 자너로 하셨으면 할테니 너! 너 자나 아! 로! 팩! 오! 시! 너! 예이! 오주연 오주연 축하해요 오징어 연축 세기 우리가 벌써? 놀라운 발전 정말 기쁘다 질감이 고생했어요 맞다 좋구먼 왜 나왔어? 드름치 드름치 멋쟁이 행복한 아이 귀염막둥이 다시 먹냐 잘 안 들렸어요 매끈한 바위 더 느린 가위 얼마나 느린 거 되게 거구먼 속사포 래퍼 춤하면 나다 잘한다 정말 행복 전도사 우최멋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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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쟁이 좋아하네 라키 멋쟁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나의 천정 아 날라간 날라간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시만요? 나는 시큰 막둥이 정말 대단해 양날의 거기 너 일어났니? 진짜로 내가 물어봐 정말 행복해 하하 엠제이 맞짱 축하 엠제이 너무 살아 진짐 이긴다 키 큰 사나 맑은 공기 팡 라키 이유는? 없다 아이고 소울메이트 그쯤이야 그쯤이야 마이 노릇주가스 똥칫똥제 시끄러 시끄러 도용 오바하지마 절대 사랑아 여전히 함께 제2의 가정 제3의 가정 와 앞머리 브리츠 나의 흑역사 까불한 모습 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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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주 박민혁 무대 위 춤꾼 도용 무서워 빨라 졌을까? 뭐랬죠? 라이드 락키 그냥 차원 그냥 차원 행복한 사랑 가족 좀 맞네 항상 사랑해 좋아해 로하 사랑합니다 곁에 있을게 미안 사랑해 미안 사랑해 미안 사랑해 시간이 지나고 네가 편한데도 언제나 여기에 내가 있을게 내가 있을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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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